오늘 18월 비가 오는 가운데서 조백균 챔피언 모시고 라운드를 했는데 제가 느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위기 극복 능력, 해저드를 3번 빠졌는데 전부 다 파를 하고 퍼터가 아데닐이 정말 쉬운 곳이 아닌데 물어보지 않고 퍼터를 롱포팅이나 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탑10 안에 든 건 일부 투어도 마찬가지지만 탑10하고 탑10 아닌 사람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듯이 오늘 미드하마 챔피언인 제대로 된 실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살짝 긴장도 좀 하고 제가 완전히 너무 못 쳤나? 네 긴장도 좀 하고 이 아데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린이 워낙 힘들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조금 쫄았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 굴곡이나 언드레이션이 정말 난해하고 힘들다 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멀리 친다고 해서 스코어 잘 나오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충분히 본 것 같습니다. 미드하마 실력이 보통이 아니니까 여러분 잘 치신 분도 있으면 한번 도전해서 아마추어가 활성화가 돼야 프로도 활성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또 나머지 선수분들 힘들었습니다. 오늘 조백균 챔피언이 오늘 너무 혼내준 것 같아요. 우리를. 오늘 후세이 많이 먹었어요. 하여튼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잘 쳤는데요. 아우 친구 잘 치네? 마! 마! 개 아따! 아! 아 잘 들어갔어 잘되갔어 아까 벙커에서 친게 임팩이 제대로 들어갔더라고 백스피까지 먹어서 우리 조선수 아주 그냥 제대로 아우 감사합니다 이것도 안돼 파하슈 파 파 이야 와 원래 배에 다 티나올 뻔했어요 자 증명식이 있겠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샷 샷 이봐 와우 이야 대단한데 걸어와 우측 또 꼽혔어요 또 꼽혔어요 또 꼽혔어요 약하다 오케이 넘어지자 아 아 저거 만들어 먹으면 저거 아익 오uu 오케이 이야 그렇네 그럼 그래 슬퍼왕 안보기 슬퍼왕 안보기 스크락했으면 뒤지없다 내판에서 하나씩 다 바라야 돼 나 혼자 물 품고 자 우리 조선수 스윙을 한번 보겠습니다 티를 그렇게 높게 꽂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낮게 꽂고 골을 치는데 슬퍼왕 슬퍼왕 유한 시윙을 우아 마당대 잘 친다 많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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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로 갔다니? 좋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네 아 왜 괜찮아요 너무 다쳤다고 좋죠 자! 오케이 오 좋다 엄마 너무 맞았다 장군이 이렇게 치면 되나? 친구 아니 회 앞으로 치는데 하하 아 홈스에 있는지 러프네요 네 일단 가볼게요 일단 안전하게 살려면 가자 안전하게 행에 공격이지 공격 앞으로 오 안전스 아 뭐 네 명이 핀틈이 있어야 뭔가 재미가 있지 핀틈이 없으니 이거 뭐 야 내가 그냥 주워지 싶은데 고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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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 됐다 됐다 아우 하하 마이 편의점 부터 아 이제 되게 더 좀 따르겠지 하하 아니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무겁자네 네 오 오 파잖아 네 한번 들어갔다 파 네 나 공격적으로 시켜 근데 네 공격적으로 시키십시오 제가 당국했습니다 네 나이 덜 보고 네 형님 그 공격적으로 칠 나이가 아닌데요 아니 아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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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순하네 야 야 얘는 해야되겠네 후세인 다음 후세인 때문에 요거 내가 안 넣으면 내가 후세인이잖아 그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야 뺐다 그게 아니고 야 야 야 우측으로 비교실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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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게 아니고 역시 아는 일! 이야~! 나즈 버니! 후세인 두 번 먹었으니까 거의 뭐! 다 가져갔네, 얘는? 다 차렸어, 지금! 다 차렸어, 지금! 하아... 자처! 예, 그렇지! 거리 날아, 거리 날아! 자... 거리 나면 아웃이다! 아웃이다, 이 판부는! 간 거 같고요! 자, 예, 예! 간거라! 해전지예요? 응, 갔어, 갔어! 해저드? 갔어, 갔어, 갔어! 응, 갔어, 갔어! 나인을 잡아줘, 오보네! 하하하하! 야! 안 돌아! 야, 온다, 온다, 온다! 왔다! 왔습니다, 손님! 손님 왔어, 손님! 아니, 총을 누가 쳤다고 내 손을 확인하려고 하면 내 손을 안 나와! 아니, 둘 다 죽으면 뭐 해야 되나? 여 세 명 다 죽으면 뭐 해야 되나? 야, 하지 마라, 내가 왜 죽나? 아니, 여기 총 3명! 야, 말고는 신경도 안 쓴다,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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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리트! 스트리트! 어, 나 이겨 왔는 거 봤는데! 이만큼 여기 있잖아! 어, 투루커! 자, 헤저도 빠... 헤저도 빠졌으니까 표정이 될 건데... 야, 잘 들어갔어! 어! 나 여지! 아... 부치면 안 되는데. 훈 suggesting 안 되는데? 하, 후... 크다! 아니, 저기... 부셔! 돌아! 펄스! 돌아! 아, 안 돈다, 안 돈다! 오! 내리면 안 돼! 헤저도 빠져가지고 세이버 두 번 했습니다! 하하하! 아니 자가 못붙여 아까 붙인거 잘하더라고 구멍 넣지 못하겠지 저 아까 저 노래 넣었습니다 임팩 있게 쳐봐 야그다 야그다 야그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 뭐냐 이거 형도 쎄 형도 쎄 야 이거 아니여 이거 뭐여 이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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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안올라가다 야 이게 안올라가네 오케이 아 두 분 다 못여도 이게요? 네네 내가 이거면 이기지 어차피 안들어갈건데 대충 침대지 아 바쁘다 빨리빨리 가자 아 유옥아 머리 다 빠지게 되는데 내가 좀 쬐는걸 좋아했어 빠신 빠신 자 이거면 본인 먹고 아 잘친거 같애 이야 빠신 맞습니다 칠 필요가 없네 빠신 맞습니다 꺼개서는 뻣이야? 아니 뭣했어 뭣 그렇지 또 먹어 자 또 먹습니다 아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쁩니다 오 좋다 이거 야 구워 해제도 세 번 쏘아가지고 세 번 다 파했어 생각해보니까 아 엄마 피곤하네 다 로스트 해야되는데 아 좋아 원호 잡아도 칼을 듣고 와우 좋다 좋다 이게 좋다 오우 꽂아 아 뭐야 이거 한거 더 잡아야돼 아 티라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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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나이 보고 치면 거기다 가는데 해야지 오 큰데 땀 profit 이야 잠깐만 마 형님 마 마 그냥 계속 오르막으로 보이는 거야 나는 무조건 공격이네 이거 야 아니 아 몇 갠지 까먹었잖아요 아 잠깐만 자 두 개 셋 넷 다 여섯 일곱 개 까먹으라 한 거야 까먹으라 아 그래요? 아 놀리기 좋아 왜 절로 하지? 게임은 끝난겨? 내가 여기 틀어졌잖아 야 나이스 버디 내가 여기서 파를 하면 파를 다닙으면 바로 같아 내가 후생이 되는 거야 후생이 없어 내가 또 우승이냐 굿샷 좋아 좋아 정확한 페이드 통과 너 거리 많이 나면 막창 난다 아니 좌우 좀만 가면 막창해 아 진짜요? 아싸 페이드 그렇지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 야생동물 한 달에 죽겠다 아이고 마 아 또 상호결제인지 좀 버리고 싶더라고 하하하하 야 어디가 봐 야구 이렇게 후달리나가 아닌데 야 오늘 다 안돼 내가 잘 칠게 이러면 내가 또 칠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오늘 내가 이기는 것 같아요 방금 배꼽이 나갔거든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어디가냐 드로우 한번 쳐 봤는데 이야 아 잘 타 잘 치네 아 그러면 물을 좀 줘야 돼 그럼 잔디에서 금방 자라 2시간만 기다려 이야 아 크다 팔아묵기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부렀어 에잉? 하작전이요? 뭐요? 말로 보니 살짝 화났는데 어떡하죠 이게 버티를 과감하게 해서 홀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이 위협을 느껴 근데 이 파만 해도 먹을 때는 짧게 치잖아요 더 열받아 얍사배가 하하하핳 하하하핳 저기 또 가가리밖에 올라가고 페이드 어 붙었다 대걸빵마자도 가고 포장표도 가고 붙었다니까? 아 왼쪽 야 너 또 또 먹겠다 이러다 카드 돌아 됐어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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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도 되겠다 야 이거 장면 나오겠는데요? 오 벗카 벗카 아 개걸빵 쳐가지고 나이 없는데 오고 누구 겁나 잘 쳤는데 이렇게 대가리 갈고 낮은 페이들 하 잘하는 진짜 내같은 먼지가 여기까지 다 나갔어 내리말이라니깐 어 혼납니다 혼납니다 야 이것도 파마애도 먹네 파마애도 먹어 이건 뭐 똥꼬지냐 안 돼 잡아야돼 ajcie 앗 퇴근 지금 야 니 혼자 제일 신중하다 인마 야 나 그거라도 한번 해야 될거 아이가 나 있어 나 있어 내가 후세인 하는게 지금 정신없다 지금 어 후세인 잘생겼다 나 이제까지 생각해보니까 티샷할때마다 니 구찌에 지금 시달렸네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쳐봐 쳐봐 구찌 다음은 이거 칠하면 어떻게 될까 아우 너무 많이 돌렸네 드로우를 칠라는거 같은데 예예 버리지었네 하아 아이씨 굿샷 아 허리 부러졌어 이제 어우 내건 여기있네 배쓰고 드롭하겠습니다 그거는 굳이 아무리 봐도 힘들었죠 일단 맞았어 일단 맞았어 지금도 같이 찍고 있어 지금도 찍고 있어 지금도 찍고 있어 지금도 찍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잘치셨어요 네 좋아요 예 좋아 아 아 됐다 됐어 됐어 와 미치겠네 와 자 이글 파티 연합군이니까 마음대로 넣어버려 이제 이글 돈도 안되는 이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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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했어 좋아 아주 잘했어 역시 빠신도 안되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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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다 따불이면 지는 지는 거야 예 따불 파하마 따불 파하면 트는거지 네 네가 담으면 네가 이기고 못 담으면 트는거지 아 아 이런게 바로 400 470m 두 번에 와가지고 15m 세 번 친거야 지금 아 아 아 아 이게 골프야 저탄도 페이더 자 저탄도 페이더 대가리 깐다 했으니까 한번 봐봅시다 아까 이제 뽀로기인지 아니면 진짠지 야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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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아싸 저탄도 저탄도 저탄도인데 저탄도인데 진짜 저탄도다 아니 저것이 이제 저것이 도로맞아오면 한 70m 밖에 안나갑니다 굳이 어떻게 됩니까 아 페이더 페이더 예 우리 저탄도 못 치니까 그냥 후리 치는걸 아 후리 치는 후리 치는 페이더 불났어 불코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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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라이버 이제 담아오라 이제 드라이버 안쳐 이제 드라이버 빼고 쳐 이제 예 끝났어 이제 끝났어 예 끝났어 드라이버 안치고 한번 타오라 했지만 형님 굳이 얘기하고 쳐야되는데요 페이더 아 페이더 요거는 악성 악성 스트레이트인데요 역시 친구 맞네 우리 친구 아이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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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아니면 먹을끼리 없다고 그렇지 버디 망해야지 하하 지금 부서에 들어갔는데 이거 다 파하면 있어 야 말자국 이거 다 파하면 진짜 인정 아 진짜요 오케이 인정 못해 이제 그렇지 물 먹어가지고 깡깡하지 도로 맞았어요 한 명 버리는 카드 조프로가 버리는 카드가 되네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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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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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